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사도행전 말씀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이름 중에서 저는 만약에 누가 교회 이름 지어달라고 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붙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이 이름을 짓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랍니다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5월은 가정의 날인데 부부의 날입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목자님들? 별로 좋은 남편들이 아니네 그런데 부부 앞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부부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발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식당 하여튼 모든 것 앞에다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만 붙이면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위험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한다 이것만큼 정말 안심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있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사탄마귀도 감히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섬깁시다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사단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이끌린 대로 다니며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애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UF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캠퍼스 미션과 세계순교를 섬기는 귀한 은혜와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지금도 우리 함께하셔서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순교사님들 또 귀한 우리 목자님들의 기도와 진심을 받으시고 줄기차게 제자양성 역사와 또 승교사 파손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또 소중한 교회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이 교회를 자부심을 가지고 잘 숨길 수 있도록 은혜다님 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 교회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르살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 터키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 사실은 지금 자리만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에르살렘 교회 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처음 개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또 안디옥 교회는 에르살렘 교회는 헤롯이 큰 핍박을 가해서 많은 어려움이 환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나 에르살렘 교회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대단한 영웅적인 인물이 있어서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요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방인들조차 많이 주의 교회에 들어오고 복음의 원수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망가지가 부족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난관과 시련과 핍박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디오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9절을 보면 스테반의 순교 때문에 환란당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니게와 구부로 그리고 안디오까지 가게 돼요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에루살렘에 있었는데 시련이 닥치니까 베니게로 흩어지고 저 사이프러스 구부로로 바다 건너서 피하는 사람이 있고 저 북쪽 안디옥 지방의 퍼지는 이렇게 흩어져서 숨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자기 몸만 숨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부로와 고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나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로 나오는 역사가 가능한가 21절 상반제를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메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움직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오픈시켜주셔서 복음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적 배경이 없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았어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준비시키시자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이방인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영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안두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면 어떤 사람도 이처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구장에 살펴본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자 복음의 온수였던 사울이 복음의 대작자에 대한 사울이 거꾸로워져서 변화되고 복음의 투사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사울조차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인들입니다 여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죽게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역사였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타이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별로 말재주도 없고 내세울 만한 타이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반하우 목자님처럼 교수 타이틀이 있거나 아니면 이부와스 목자님처럼 외모가 받쳐주거나 아니면 이부님 목자님처럼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는 뭐 하나도 별로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제주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사람의 제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문희의 손이 이맘으로 말미야마 구반하바의 무슨 강의력을 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도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의 손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손길을 통해서 양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어요 유대인만 창조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문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주의 손으로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르셀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에르셀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어요 안디옥 땅에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신기한 수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급파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령 역사를 전화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이미 싹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밭에 갔더니 와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오지입니까 내가 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밭에서 꽃이 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바나바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아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 하면서 에르셀렘 교회에서 우리 바나바 목자님이 오셨다고 그냥 말씀을 듣고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황무지에 표현한 꽃만큼이나 신기하고 귀한 역사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주도록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착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이 옛날에 바나바였어요 김 바나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참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다 나누어주도록 했던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인심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영수성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목자가 공동체를 이끄는가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아마도 에르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파송할까 하다가 바나바를 보내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마음이 넓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잘 어우르는 이방인들조차도 잘 어우르는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의 성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점점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꾸역꾸역 몰려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변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몰려와서 어느새 안두역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양들이 몰려오고 양들이 1대1하고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1대1하고자 막 줄을 서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폴리문 성교사님 정로에 문일슨 사모님은 정말 80년대 그랬다고 했습니다 1대1을 막 일주일에 30대 40대만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1대1 하도록 다 기다릴 정도로 자기 요예가 70명까지 됐습니다 50명의 가정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90년도 초반에 광유센터가 그와 비슷했지 않습니까 목동들을 막 50명 60명 70명까지 1년에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방 땅에서 안두역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만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양들을 몰려오는데 목자는 없어요 자기 혼자 이들을 감당하려니까 너무나 보거운 거예요 바나마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양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데 이렇게 양들이 영적인 소원이 있고 갈급한데 이들을 감당할 목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는데 그를 의심해서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고향 땅에 가있는 사울이 생각났어요 다소에 머물고 있는 1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헬라를 자라고 구원의 내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마는 즉시 다소로 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안두옥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통해 가여 안두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두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두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두옥에서 다소까지는요 지도해 보시면 13km 정도 됩니다 오늘날은 차 타면 금방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13km면 36길이거든요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는데 걸어서 간다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바나마는 자기 바쁘니까 누구 보내서 사울 데려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두옥에서 모여 함께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바나마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데 사울은 구원에는 분명하지만 굉장히 거칠고 열정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데려다 놓으면 잘못하면 자기의 리더십에 큰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못 데려왔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데려와서 뭔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바나마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력과 말씀의 실력 이것을 가지고 양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양들이 변화되고 양들을 제자로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자유와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합심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모여서 동역하여 안디옥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부분은 정말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바나마와 사울이 함께 동역하여 양무리들을 열심히 가르쳤을 때 양들이 무럭무럭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 예수님을 배우려고 애를 쓴 자 주님께 자기의 모든 진심과 마음을 바친 정말 예수님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이방 땅에서 소수일지라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예수님을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안두역교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바나바와 사월이 합심해서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하지만 신자로서 전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색깔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명목상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핑계가 생겼으니까 집에서 자기가 그냥 자기의 구매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선택해서 듣습니다 듣다가 무슨 책망의 말씀이 들으면 꺼버려요 그냥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자기 원할 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안대요교의 성도들은 소수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정말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복음으로 똘똘 뭉친 진정한 예수생이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냄새가 난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데는 바나바가 사우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역사를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동역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면서 14시간을 타고 오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래서 TV를 봤는데 그 중에 프로 하나가 뭐냐면 야구선수 이데오 선수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롯데자이언츠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기아 타이거스만 관심이 많아 이분이 아무리 잘해도 롯데자이언츠이기 때문에 우리의 라이벌이고 별로 잘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뉴 퀴즈인가요? 거기에 나와서 하는데요 야 그거 보는 내내 눈물을 막 퐁퐁 흘렸습니다 저는 이분이요 거구잖아요 거구 그래서 어느 부잣집의 귀공자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려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이 깻잎을 된장에 발라서 된장 할머니 하루에 열심히 일해봐야 몇천 원 벌어서 자기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중학교도 가까운데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못 가고 한 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는 세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학교를 다녀야 될 만큼 가난했어요 엄마 아빠도 없지 할머니 밑에서 살아가지 할머니는 시장 된장 할머니 의기소침해요 키는 크지만 잘하는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추신수라는 친구가 와서 우리 야구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너 등치 크니까 야구 잘할 수 있겠다 추신수 때문에 야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두 사람이 열심히 야구를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때 추신수와 이대호가 함께 큰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은퇴식에도 이대호 선수가 자기 친구 추신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추신수라는 친구가 없었으면 오늘의 이대호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신수도 마지막 은퇴식 때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추신수가 이대호를 데려와서 야구계의 바나바와 사울이 된 것입니다 비유가 좀 묘하긴 한데 사람의 인생이 있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막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스승을 잘 만나서 친구를 잘 만나서 그 인생의 잠재력이 개발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어 너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하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데려와서 키우지 않았다면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다른 사람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스타가 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잘 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스타가 되도록 도와주는 밑거름같은지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름을 바나보로 정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가운데도 정말 영적인 잠재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치열하고 다 경쟁하고 짓밟고 올라가고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가서 다니엘 김승교사님과 임유수 김승교사님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전혀 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별로 천재감이 없었는데 가능성만 보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귀하게 쓰셔서 노스시스템과 UIC의 아주 기둥같은 목자가 제게 하셨습니다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십니다 이번에 전남대 찬양제도 보니까 우리 솔트 팀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잘 성장할 때 장차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 주고 잉컬해 주고 또 밑거름이 되어주고 잘한다 잘한다 서로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여 부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욕하고 서로 지적하고 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서로 세워지고 서로 빌드업하면 서로 잘 되고 함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루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의 야구부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 때는 무겨줄 게 아니라 에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헤루당이 예수님의 12절에 대한 사람인 야구부를 못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평신도 스테반의 첫 승교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사도들 중에서 첫 승교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루시 이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무겨줄 기간이라 그때는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사제를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군인들이 4명씩 4패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4, 4, 16, 16명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 쇠문으로 딱 가둬었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는 꼼짝없이 시간만 지나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와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혔어 그럼 이 다음에는 누구 순서냐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빨리 피해야 되겠다 빨리 피하고자 그것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피했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헤롯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헤롯 정권과 닿고 로마 정권에게 도움을 청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헤롯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헬라어는 액텐노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누가 보곤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이 간절해와 같은 단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순종하고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제목 제시하니까 맞이 못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시 모든 성도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리킴 속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랜이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붓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수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예루살렘에 온 교회가 하나님께 한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옥중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손에서 수사슬이 다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쇠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처럼 그냥 가니까 쓱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16명의 무서운 로마 군명들이 지키고 있는데 손에 수사슬이 벗겨지고 쇠문이 열려서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한참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길거리 밖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는 휙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세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도 보세요 주께서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로세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 스테반 집사와 같이 나도 이제는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는구나 드디어 내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비장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데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헤로세의 무서운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특히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교회가 백성이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에스더에서 이루만하시기 보면 아각사람 하만의 음모 때문에 유다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가서 내가 아루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사회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기도해 동참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못 박아 매달고자 했던 그 봉에 자기가 달리게 되고 자기가 입고자 했던 그 화려한 왕복을 모르드게가 입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열한기와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더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그때 희석이 아는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수르 군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초롱하는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순식간에 18만 5천명의 아수르 군더가 다 죽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사장 7장에 보면 블레이셋 군더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동안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물을 쏟아붓고 온 심령을 쏟아붓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려를 바라셔서 블레이셋 군데를 다 물리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캠퍼스 양들을 살펴보면 양들이 뭐가 부족할 것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거대한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눈에 자신을 가두고 컴퓨터 게임과 음란물에 포로로 묶여 있습니다 정욕과 무기력 장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힘을 쓰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교수님들도 부모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불쌍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을 풀어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음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보금성가에 이런 찬성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사방이 다 닫혀 있고 아무 길이 없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앤드류의 머리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우리 인간은 무능해요 그래서 절망해요 낙심해요 슬퍼해요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심이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올 수 있는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대단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죠 기도하면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을 벌치셔서 모든 사단막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는 핵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8월에 있는 미국 국제 수양회를 위해서도 1만 번의 큰일한 기도를 들을 때 오늘날 젊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마귀사탄의 세력이 온전히 깨뜨려지고 젊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부흥의 주체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리바이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전략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지식은 이제 있어요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 헤루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루스에게 아부하구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헤루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환호성을 주렸습니다 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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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헤루스 정말 헬렐레 해줬습니다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자기가 BTS도 아닌데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거듭음을 피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주의의 사자가 치셔서 헤롯은 벌레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야 그 정말 천하를 들었다 놨다 하던 헤롯이 벌레 먹혀 죽었다 무슨 벌레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벌레만 또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해요 헤롯과 같은 권력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내리치시면 어떤 사람도 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24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하여 더하드라 헤롯이 에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치시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화해서 점점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헤롯의 말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온 동력이 있어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고 오늘날에도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방인들도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십니다 아무리 헤롯이 무섭고 대단한 손재인 것 같지만 주의 손이 치시면 헤롯은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부흥하여서 에르스라엘 교회가 더 든든히 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없습니다 능력 타령을 하고 환경 타령을 하지 맙시다 전문가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나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주의 영광을 채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16절 16절